오늘은 동대문 종합시장, 광장시장, 동대문 투어 가는 길입니다. 버스 타고 가는 길인데 오늘은 시장과 여러 영상들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받고 녹두긴대터 녹두긴대터 유명한 서울 광장시장 녹두 빈대떡 여기는 선전에 드려야지 닭간에 빈대떡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해물 녹두 빈대떡, 일반 빈대떡 마약 김밥 떡볶이 핫추기대떡 핫추기대떡 수식시간입니다 수식시간입니다 수식시간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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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비 iest 오바 Clone 루 segurança 이게 한국이네 그래서 제가 작품을 샀어요 거듭이다 지금 지금 제가 일을 하는게 하지만 한국이네 또 한국인 그니까 이거 좋지? 응 제가cr gewe arms 떡볶이 떡볶이 약간 도둑OR 한국의 도둑은 국가OD 사실 이게 세계적으로 많은 바람이 있었던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은 구멍을 구매해도 되는거에요 동강양주와 호박도린나 너무 좋아 친구는 듣자고 있는데 영어 많이 해야한다떨 그러니까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해야 되는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